네, 여야가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진표가 하나둘 완성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완성된 수도권 대진표를 정영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 마포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경선 승리하면서 이 지역에 전략공천된 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과 맞붙습니다. 동작갑에서는 국민의힘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결하게 됐고 동작을 해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인 류사명 전 총경이 본선을 치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구로갑에서는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은평갑에서는 국민의힘 홍인정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 간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인천에서는 개항을 지역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공천이 확정된 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이른바 명룡 대전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상수 전 변협 부회장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 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박종진 전 앵커와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용우 변호사 간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리턴 매치가 곳곳에서 이뤄집니다. 우선 경기 안양 동아늘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심재철 전 의원과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다시 맞붙습니다. 구리에서는 국민의힘 나태근 전 당협 위원장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김포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진호 전 당협 위원장과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민주당 김연정 당대표 언론특보는 지역구를 바꿔 평택병에서 재대결을 벌입니다. 경기 고양갑에서는 국민의힘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과 민주당 김성애 전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이, 수원을에서는 국민의힘 홍윤호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광주을에서는 국민의힘 황명주 전 당협 위원장과 민주당 안태준 전 GH 부사장이 맞붙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민주당 공룡운전 현대차 사장과 함께 대진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